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역시 돈인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재물운에 관한 것입니다. 운명은 나날이 발전해 가지만 사회적인 구조의 잘못 때문이든 커져만 가는 개인의 욕망 때문이든 간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사정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물복을 갖춘 사주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천년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대부분이 돈과 인연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지만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재벌 근처에도 못 가는 걸까요?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역학의 기본인 음양오행론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행인 목과 토금수가 원활히 소통이 되면 지속적으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이 결합하여 원활한 오행의 소통을 장기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 불을 챙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대기업 창업주일 겁니다. 이들은 사주팔자가 10년 동안의 대운 흐름과 결합하여 20년 이상 오행의 소통을 이루어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행의 소통이 어떻게 인간의 재물적인 성취에 관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오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수오행은 겨울을 뜻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익히면서 겪게 되는 혹독하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세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기본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물 뜻하는 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수 단계에서 다까운 자신의 역량을 펼치면서 자신만의 아이템, 지식, 특허 등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목 단계에서 만들어낸 자신만의 것들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마케팅하고 영업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름에 해당하는 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세속적인 시장에 자신의 상품이 알려지게 되면서 팬층이나 매니아층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토의 단계가 되며 자신만의 조직이나 세력이 생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신만의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이 창출되는 단계가 가을에 해당하는 금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단계의 과정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무리없이 진행되면서 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와 결실의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오행 소통의 부재로 인해 5단계 중에서 시작 단계 또는 중간 단계나 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재물적인 소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쉽게 자신이 올해 재물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앞으로는 자신이 재물운을 묻기에 앞서 앞에서 설명한 수, 목, 과, 토, 금 5단계의 과정이 자신의 사주에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실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단계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과정 중 한 단계라도 부실하다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사주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똑부러지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묘책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 상담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며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것은 가을 황금 들력의 보기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농부와 같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치열한 여러 단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왼쪽 사주는 4월 개묘일주로 태어난 여명으로 제왕한 사주입니다. 일간 개수의 뿌리가 연치 자수에 있어서 인복이 있는 명조입니다. 금수운에 발복하는데요. 30대 중반쯤부터 60대까지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길하여 큰 재물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14 을묘대원과 24 가빈대원에 부치는 노점상 본인은 포장마차를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합니다. 34 개축대원부터 64 경술대원의 경금정인이오는 35년간 관광업, 토산품, 여행사 등으로 700억 원의 부를 읽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명주입니다. 오른쪽 사주는 미월 기묘일주로 태어난 여명인데요. 재물 수기운이 연치 시지의 진토석 개수 편제로 숨어 있습니다. 식상 금기운이 전혀 없지만 30대 이후 대운에서 들어오니까 연기를 포함한 연예활동이나 모델, 방송, 연출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지 묘목 편관이 인연 닿는 남자인데요. 비겁들과 합하고 신왕사주에서 연애, 남녀관계 쪽으로 인연이 약합니다. 태생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타고난 복이 두터운데요. 26 임진대원, 재성 수기운이 작용하면서 건물이나 토지 쪽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36 신묘대원의 천간 병신합, 지지 묘미합으로 부동산 문소운이 좋고 길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합니다. 왼쪽 사주는 4월 이모일주로 태어난 여명으로 제격입니다. 일간 임수의 뿌리가 지지에 없으나 24 무신 대원과 54 신의 대원 이후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월간 을목 상관과 시간 경금 편인이 을경합하여 모친과 사이가 좋으며 공부 해외 쪽과 인연이 있습니다. 14 정미대원은 주변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24 무신 대원은 미국으로 유학하여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24 무신 대원의 지지 신금 정의는 공부와 해외로, 34 기유대원의 지지 유금 정의는 지지 사와와 사유와 파여 연애와 유산 쪽으로 재물운이 작용합니다. 34 기유대원 병신년에 결혼했고요. 현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지를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25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주는 인월 기묘일주로 태어난 난명으로 정관격입니다. 연주 임자, 월간 임수의 재성 수기운이 위세가 좋으나, 시주 겁재가 합충으로 재물을 깨뜨립니다. 5 개묘대원과 15 갑진대원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지만, 25 을사대원은 애정운이 나쁘나, 35 병호대원은 남녀관계운은 괜찮습니다. 35 병호대원은 간해지동 정인 화운이라 부동산 문서인연이 있는데요. 을미년과 45 정미대원 병신년에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여 20억 원의 횡재를 누렸습니다. 을미년은 지지 미토가 일지 묘목 편관과 묘미 합하고, 병신년은 연지 자수와 신자 합하면서 재물 수기운이 길하게 들어오는데요. 연지 자수 편재는 천을 귀인 재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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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